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참되다고 친히 증거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시며 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지만 주님만을 담대히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들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파하되 정말 저 높은 곳에서 담대하게 드러내어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른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 프랑스를 사랑하셔서 귀한 파리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파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부지런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모든 육신적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또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파리교회 식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왔음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그 마음에 풍성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아파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파리교회 식구들 가운데 멀리 계셔서 온라인으로 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코로나 사태가 정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정말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스, 메르스, 기타 등등 여러 질병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코비드 19죠. 이거는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엊그제 프랑스 정부에서는 마치 이 질병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격리도, 격리했던 것도 다 풀어버리고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건강 유의하시고요. 정말 아프지 않도록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들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7절 맨 마지막에요.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듣는 것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약간 마음의 부담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누구나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파하라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금세 중심이죠. 내세는 없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몸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도 계시다. 몸과 영혼이 있다. 내세가 있으면 천국과 지옥 다시요. 금세가, 현세가 있으면 영혼이 가서 영혼이 있게 될 내세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더 넓은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계는 물질계만 전부가 아닌 거죠. 이 세상은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마귀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 곳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들이 육체를 잇고 활동하는 곳이 이 세계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몸이 부활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그 죽은 몸도요. 하나님께서 되살리셔서 영혼과 함께 지옥 심판에 멸해버리십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오는 세계가 사실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현재 물질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는 사실상 열린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우서 4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네, 듣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사욕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었다. 스승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 매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책입니다. 예전에 책이 만들어지기 전 세대는 구전으로 지식이 전해오는 거죠. 그래서 구전되어오던 지식들이요. 이 인쇄라는 게 발달하고 종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지식들이 쌓이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대 문명, 지금 인류는요. 그 현대 문명이요. 퀀텀 점프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주 그냥 크게 점프하는 거예요. 컴퓨터도요.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고요. 인터넷도 5G. 지금은 완벽한 5G를 구현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G가 도래하기 직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벌써 논의하는 게 뭐냐면 6G예요. 벌써 그 다음 다음 세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본래 라틴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유비큐타리우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본래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제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을 컴퓨팅과 결합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기기를 통해서든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터넷은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고 아실 겁니다. 인터넷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저크리스도에게 정말 크게 쓰임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세계 어디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쉽게 연결되다 보니까요. 또 그만큼 더 시끄러워진 세대임에 분명해요. 예전에는 이 대학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왜 대학을 왜 캠퍼스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공기 좋고 물 맑고 산 좋은 그런 곳에 따로 이 건물을 세워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그곳에 가서 무언가 특별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 클럽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클럽이라는 말이 그곳에서 출발된 말이에요. 같은 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옷을 입어요.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요. 이 넥타이의 유래도 사실 대학 클럽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뭔가 천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요. 그곳의 출신이다. 그곳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합니다. 같은 옷,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계급들과 구별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승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또 접속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유튜브에 넘쳐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건강 채널 딱 해보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 건강 쪽으로 쫙 찾아 냅니다. 그리고 무언가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역사에 관한 것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가요. 알고리즘이 역사에 관련된 것과 관련된 걸 쫙 찾아 냅니다. 그래서 너 이 선생님 강의 들어봤니? 이 선생님 말한 거 들어봤니? 너무나도 선생님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튜브 안에 갇히게 됐죠.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무엇일까 알고 싶으면 유튜브를 쳐다보면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는요. 악한 정보들이 많죠. 그런데요. 또 건전하고 너무나도 발전적인 정보들도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듣고 있으면요.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유튜브만 제대로 공부해도 웬만한 대학의 지식들은 다 습득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인터넷 세계라는 것도 있다. 농담 삼아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요. 아마 사탄 마귀는 이 인터넷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기 이 안에서 통제할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오는 게 참으로 어렵죠. 얼마나 스승이 많습니까?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깊게 듣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편리하고 쉽게 흘러들어온 정보를요. 그저 훑고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에 자기 사욕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우리는요.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들로 나의 뇌를 꽉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풍성이 넘쳐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인터넷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르칩니다. 진짜로 그 분야에 정통하고 있는 전문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손쉽게 유튜버가 될 수 있죠. 그래서요. 유튜브를 떠돌다가 흘러들은 내용을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습득한 것이냐 아무 노력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요. 아무 노력 없이 똑같이 소리칩니다. 그 인터넷의 지식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이제는요. 어느 게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우리의 외침이 이제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짓 정보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보금이 위협받습니다.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제림이죠. 그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거를 두고 엄히 명한다. 얼마나 엄하고 중차대한 명령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엄한 명령이 무엇이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요.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자기의 사욕을 쫓기 쫓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쫓아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전도인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봉사의 직무를 책임감있게 다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쫓아가며 그리스도 외에도 많은 스승을 두고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의 말씀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갈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며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다 예수님의 증인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간혹 자신을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 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 택한 받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인 거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겁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요 오라는 곳이 없어도 바쁘게 다닙니다. 유튜브 타고 잘 다닙니다. 자신의 얕은 지식을 전파합니다. 다닙니다. 뭐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도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르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공부한 그런 작은 지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에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소리에 우리 인격이 무참히도 짓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쳐야 됩니다. 전파합시다. 이 유튜버들은요 정말 많은 구독자가 구독버튼 알림 알림 설정 그리고 뭘 눌러줘야 돼요? 좋아요. 이거를 눌러줘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한 사람인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찾는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잡아 놓으셨던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맞아주는 게 아니죠. 그중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합당한 한 사람을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서 복음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당한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방만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한 사람을 확실하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명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 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먼저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서 확실하게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죠. 가까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율을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처음에는 작은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인데 그런데 이게 자라나고 나서는 나물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일 수 있다. 천국을 왜 겨자씨 비유하셨냐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게 겨자씨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 구원받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형제 자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후에 믿음이 성장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한 형제 자매님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을 인도합니까? 그 작아 보이는 한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큰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없기를 원하셔요. 다니엘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바벨론 그 넓은 곳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브간네살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없었다면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왕의 진노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은요. 엄청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다 건져냈어요. 왕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온 인류가요. 노아 한 사람 또 노아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의 인도로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또 여우소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가난 전쟁을 승리하고 가난한 땅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중요할 겁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이 사람의 믿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과 친족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을 때 베드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빌리포 간수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역전도 나라전도 그리고 온 세상 세계전도 다 가정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최초 구원받은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작은 것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 파리교회 송도님들 가운데 멀리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건상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교제에서 정말 얼굴 보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마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한 분 그 작은 한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셔요. 왕이시여 내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 한 사람으로 멜미야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지금은 비록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외롭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신앙을 버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교제가 간절히 그립고 함께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가보셔요. 하나님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그 지역에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천하의 지극히 작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 또한 귀하게 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정말 그 내가 보기에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또 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또 붙잡아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가정에 더욱 기도해주고 한 가정을 위해서 더욱 도와줘야 될 겁니다. 정말 작은 것을 가장 먼저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1890년대 한국의 성교사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교사로 오셨어요. 마포삼렬이라고 성교사의 이름이 그런데요. 원래 이분 이름이 샘뮤어 A. 모페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다 보니까 발음상으로 마포삼렬이다. 마포삼렬이다.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조선의 당시에 한국에 복음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화가 있는데요. 마포삼렬 목사님에게 성교사님에게 도를 던져가지고요. 턱을 깨부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깡패였어요. 이기풍입니다. 이름이 이기풍인데 이 이기풍은요. 나중에 한국 교회의 첫 선교사가 되죠. 제주도란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는요. 자신이 마포삼렬 선교사의 턱을 부숴버렸지만 그 선교사가 고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또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을 보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인내가 너무나도 큰 결실을 가져온 거죠. 세상에 큰 일도요.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드러나면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는요.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돼요. 항아리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펴낼 수가 없겠죠. 우리가 먼저 듣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집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주인도 하인들도 우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뜰 때까지만 해도 무엇입니까? 물이죠. 그런데요. 떠서 갖다 주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이죠. 항아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항아리를 텅 비워야 되잖아요. 텅 빈 항아리에 채울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려면 우리 마음을 텅 비워야 되죠. 세상의 지식들, 나의 지혜 다 비워내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라.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뜰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파함과 동시에 반드시 채우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채우는 방법은요. 듣는 거예요. 보금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성경 강연회를 듣습니다.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지겨운 게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매번 같은 성경 강연회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전부 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점점점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더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정말 확신 있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영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업을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영업을 잘 못할까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영업을 잘할까요? 아니,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업을 잘하나 통계를 내보니까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다 잘하는 거예요. 내양적이다, 외향적이다. 아니,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이 내양적인 사람이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확신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탄탄하게 고객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해요. 저도 예전에 영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물건에 대한 영업은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었거든요. 하는 족족 실패하고 하나도 못 팔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 쪽에 영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은 제가 만들어내는 거고 제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요. 제가 알잖아요. 아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부모를 설득하는데도 확신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번 영업 나가면 여덟 번, 아홉 번 저는 성공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 강연회를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우리가 또 전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듣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딱 펼치면 바로 딱 들리나요? 안 그렇죠?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요. 특별히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 속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다시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또요.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은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고 귀 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귀 속으로 이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주해요. 바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자치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에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귀 속으로 듣는 소리는요. 주님이 귀 속으로 말씀하시죠. 이 귀 속으로 듣는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닌 겁니다. 조용하게 들리는 소리예요. 집중해야만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시대에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애서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서 아시죠? 장세기 25장 찾겠습니다. 25장 27절 장세기 25장 27절 장세기 25장 27절 함께 읽으시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애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사냥하는데 익숙한 사람 들사람인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을 찾아서 세상에 이것저것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경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애서가 그래요. 우리는요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며 종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때가 되면 과감하게 야곱처럼 전부를 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종용히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한 예로요. 옛날 옛날인데요. 지금은 모르스 부호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모르스 부호가 한창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널리 퍼질 때는요. 굉장히 그게 최신의 기술이었으니까요. 모르스 모르스 부호에 관련된 회사 직원을 뽑는 광고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그 회사에 지원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요. 소음이 컸어요. 큰 소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신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전신소리가 정말 가득했어요. 이 젊은이가요. 직원의 지시를 따라서 서류를 양식을 딱 채웠습니다. 제출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명 정도도 미리 와서 서류 제출하고 자신을 호명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갑자기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일곱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더니 뚜벅뚜벅 걸어서 인터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좀 황당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게 서류 작성을 하고 기다린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이제 작은 소리로 불평을 합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일 늦게 온 젊은이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했으니까 이 사람 자격 상실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고용주가 그 젊은이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딱 앞세우고요. 이렇게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직원 뽑는 거 막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집으로, 댁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그 일곱 사람이 아니 왜 우리는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도 없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모르스 부호 회사잖아요. 모르스 부호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스 부호로 당신들이 이 부호를 이해했다면 지금 바로 지금 이해한 사람은 인터뷰하러 들어오세요.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르스 부호 소리를 듣고 청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청년이 우리 회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시끄러운 와중에 조용히 그 모르스 부호에 집중을 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먼저 온 사람들은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한 중에 내려옵니다. 어두운 데서 그리고 귀 속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소리예요. 세상에 정말 큰 소리들이 많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무화과 나무를 자주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다나엘을 아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신 겁니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요. 평상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조용히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요.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수요일 주일 주일 집회 말씀을 공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조용한 목상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 145편을 보시죠. 시편 145편 시편 145편 5절입니다. 시편 145편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하나님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이 다윗의 찬송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사를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묵상인 겁니다. 그것도요. 묵상도 특별히 밤에 하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16편 시편 16편 16편 7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우아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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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를 깨달아 진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밤마다 밤에 더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시편 62편도 보시죠. 62편 11절 62편 아무때나 하나님이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수요일 주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오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조용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다 꺼버려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노크하시며 내 귀속으로 작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겁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린아이 아들입니다. 친구들을 아빠가 일하시는 그 목공소로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들이 다 가서 보니까 처음 듣죠? 기계톱 소리 윙 하고 통나무가 댕강 잘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우와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소년이 아빠 목수가 책상 위에 손목시계를 풀어놨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그걸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톱밥 속에 딱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톱밥이 좌우욱한데 그 톱밥 속에 딱 떨어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계속 뒤졌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못 찾은 거예요. 이 소년들은요. 이제 시계 찾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실수해서 왜 그걸 만져가지고 서로 싸우며 책임도 전가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목수가 아빠가요. 이제 와서 전기톱을 껐습니다. 탁 껐어요. 조용해졌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애들아 이리 오렴. 다 모이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급할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일단 무릎을 꿇어봐라. 아이들 다 무릎 꿇었겠죠. 그리고 귀를 마룻바닥에 대어봐라.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니? 무슨 소리겠습니까? 쬐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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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작은 쬐깍 쬐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가서 시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요. 살다 보면 급한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요. 당황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를 다 꺼버리셔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세상의 소리를 다 끄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옆에서 내 옆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까불고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소리는 내 편에서 다 꺼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들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 큰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꺼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다 꺼버리셔요. 무릎을 꿇고 이제 귀를 성경에 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에다가 내 귀를 대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엘리아는요.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왕 이세벨 여왕이죠. 이세벨 여왕이 너 죽이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 엘리아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그 궁금한 상황에 있고 정말 혼란한 상황 중에서 엘리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열한기 상 19장으로 가시죠. 열한기 상 1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열한기 상 19장 11절입니다. 여왕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왕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왕께서 지나가시는데 여왕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네 여기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왕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있고 강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다 말씀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바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러면 땅을 진동하는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지진 가운데도 여왕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왕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13절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이마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우와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또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온 천지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작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크고 웅장하게 웅장하게 찬양하고 손 들고 춤추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실까요? 크게 방언하고 옆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질세라 더 크게 하죠. 크게 방언하고 무언가 무언가 큰 이적을 보이고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우리 심령을 비추는 한줄기 빗줄기 같은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요. 주님은 어두운 데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27절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여기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죠. 동고동락 했습니다. 낮에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들판에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같이 들판에서 자고 산에서 잠을 자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밤을 맞이하면 아무 불도 없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조용합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사방에 한기가 돌고 간혹 들려오는 거라고는 짐승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요. 낮에 주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녹초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은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사방이 보이지 않는 밤에 더 주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렸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제 주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하게 들려옵니까? 어두운 데서예요. 사방이 막힌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을 경험할 겁니다. 깊은 골짜기 아닌가요? 골짜기의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런 것처럼 깊은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안위해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는 귀로 듣게 되죠. 마치 인생의 흑암이 가득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잊혀진 중에서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나자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들으시고 나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 확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입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자기 생명과도 바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겁니다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합니다 집 위에서 전파하다 전파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전파하라는 뜻이죠 여기 마태복음 10장 8절도 보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쳐주어라 살려주어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주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전파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간혹 우리가 에이 나는 전했다 너가 안 들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너가 고집이 센 거야 나는 한 번 전파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발끝에 먼지로 떨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전파하고 구원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끝내선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이 고쳐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심상이 고쳐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성경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이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이 고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심상이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다 심상이 고쳐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면 심상이 고쳐주는 거예요 왜죠? 왜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줘야 지옥에서 건진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건진받는 그 구원받는 게 없이는 신화생활의 은혜도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보다도 하나님께 육신의 복받는 것을 강조하면 심상이 고쳐주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제껴두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주는 것은 심상이 고쳐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근하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셨죠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네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물쩍 넘어가고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근하기를 구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심상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받는 거 대충 넘어가고 신앙생활의 행안만을 강조하는 거 심상이 고쳐주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걷고 뛰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확실하게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면서 일어서고 걷고 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대충 넘어가고 신앙생활의 행안만 강조하는 것은 심상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성령의 은사 있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인과 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게 먼저고 그에 따른 은사는 성령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 즉 구원받는 것보다도 은사를 너무나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를 말하나요? 아니면 다 방언하고 다 귀신 쫓고 다 방언 통역하고 이런 것들만 원하잖아요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심상이 고쳐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구원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흘러버리면 신비주의가 뭐냐면요 이 기도를 해서 병 나았다든지 어떤 무언가가 극적으로 해결되었다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체험했다든지 영적인 체험 이쪽으로 집중되거나 혹은 그거는 신비주의다 우리는 이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교리주의에 빠지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실제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심상이 고쳐주는 게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단지 지식으로만 전해버리면 우리도 심상이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어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 죄에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뭐 사람 뭐 태어나면서부터 알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지옥 갈 주의님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렇다면 어찌할꼬 부르짖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복음을 이론적으로 이해만 시켜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개가 없었던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그냥 심어주는 거죠 심상이 고쳐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신명기 2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도 심고 인간의 교훈도 섞어 뿌리는 것은 심상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이 심상이 고쳐주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내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정말 풍성한 결실을 원하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농부가 밭에 소출이 많기를 원하죠 가라지가 많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실제적인 결과를 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정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끌 필요가 있어요 조용히 어둡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으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소리 없어도요 눈으로 들어오는 시끄럽고 요상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소리가 커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눈을 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쏙 빼갈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파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용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주시고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 말씀으로 또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계시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복을 계신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육간에 영육간에 복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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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